문제풀이 기술과 수학을 구분시키게 가르치는 강사 백인입니다. 일단 정말 깊고 심심한 유감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목부터 그렇게 한번 지어봤고 이거는 연대 학교 측에 대한 유감 표명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정말 깊은 정말 마음고생 정말 몸고생 마음고생 다 했지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고하면서도 어떻게 될지 정말 한치 앞을 못 보는 그 시간들을 버티고 견뎌온 그렇게 통과 시열하게 통과해온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깊은 사과의 말씀 내가 마치 이게 죄인된 심정이야 여러분들 앞에 있으면 그래도 그런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갈피를 못 잡고 좀 방향을 못 잡는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옆에 서서 그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 제가 꼭 좀 할게요. 저도 이 나의 백인의 이 상황에서도 좀 유감을 표명해 진짜 솔직히 나도 이제 어제까지 뭐였니 어제도 그래 가장 마지막 시험이 마지막 논술 시험이 인하대 아주대 의외과 그 다음에 아주대는 약대도 있죠. 그리고 공대 자연대까지 시험을 보러 가는 친구들 정말로 치열하게 같이 일주일 내내 고생을 하면서 그 친구들 보내고 이제 나는 끝 칠 줄 알았지. 그래서 지금 나는 비행기에 있을 줄 알았지. 내가 메가스터디 본사 지하에 있을 줄 누가 알아겠어? 자 세상 일이 그런가 봐. 근데 내가 아무리 그렇다 치고 지금 여러분들만 하겠냐고 정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는데 그래 딱 이 일주일 정말 이 12월 8일의 시험 그 이전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지옥 같았던 정말 어디로 갈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었던 그 시간들이 나중에 되돌이켜 봤을 때 어 그때 참 그랬어. 근데 그때 잘 버틴 것 같아. 하고 좀 되새기면서 뭔가 앞으로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도 있고 지금 이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정말 떠올리기도 싫은 악몽처럼 그냥 평생 남을 수도 있고 자 뭔가 바꿀 수 있는 이 순간만큼은 뭔가 내가 내 주체를 주체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뭔가 내가 생성할 수 있는 내가 바꿔낼 수 있는 그런 게 존재한다면 그 시간만큼은 다른 생각을 하지 맙시다.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내가 바꿀 수 있는 내 의지로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순간만큼은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더라 얘들아. 어 뭐 결국 결국 선생님 꼰대 얘긴데 자 우리 공부하자. 오케이. 오케이. 근데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거 선생님이 제시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나잖아. 그거 하는 게 내 롤이잖아. 내 역할이잖아. 그거 하려고 자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 자리에 있고요. 자 그래 11월 30일 현재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기 아주대 의외과 시험 보는 친구들은 지금 이제 시험 볼 준비를 하고 계실 거고요. 자 다음 이 다음 날은 내일은 여러분들 이나대 20계열 전체랑 그 다음에 아주 약대 시험을 볼 거야. 그리고 우리 연대 1차 시험에 응시를 했던 여러분들은 자 이제 준비를 합시다. 토 1 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연대 기출에 대한 기출 뭐 이사 수시까지 나왔던 것 뿐만 아니라 2호 연도 시험 대비 모의 시험 모의 논술 그리고 2호 1차에 24년도 10월에 실시한 시험이죠. 그러니까 이 시험까지 여러분들이 좀 꼭 좀 한 번씩 공부를 하시는 거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1차 대비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기출에 대한 학습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을 거라 보고 그러면 지금 다시 한 번 1차 시험에 준비를 하던 그 기간에 풀었던 거에 지금 기억이 좀 옅어졌을 거니까 다시 한 번 훑어보란 얘기야. 다시 한 번 훑어보시고요. 25년도 모의 25년도에 출제되었던 수시까지 다시 봅시다. 그래 그래 아프다고 뭔가 힘들다고 회피를 한다고 그게 면피가 되진 않아 얘들아 아프더라도 정말 쓰라리더라도 직접 즉시 오케이 그래서 내 아픔을 극복해 나가는 건 그 현실을 마주하는 거에서 시작합니다. 자 2호 실제 여러분들이 보고 왔던 그 시험 문제 지금 다시 보세요. 자 그러면 길이 보일 거야. 자 주말에 그렇게 토요일 일요일에 뭐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월 화 수에 볼 수도 있겠지 그러면 그 보시는 그 순간 자 기출 분석부터 지금 시작합니다. 이 영상 선생님이 찍는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부터는 자 일단 1번 그래 2호 수시 보는 거야. 자 선생님이 문제 완벽 복구 했고요. 완벽 해설 써서 다 업로딩 해놨어. 자 그걸 가지고 연대에 대한 특징 캐릭터를 완벽하게 좀 알자. 그리고 나서 이번 일주일의 길은 내가 제시해 줄게.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4쿼터입니다. 그게 연대야. 연대는 4개 카테고리에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이거는 사실 연대가 그렇다기보다는 수학이 원래 그렇게 4개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학 교과가. 근데 연대는 그거를 철저하게 연대스럽게 변주하여 고정시켜 놨어. 자기만의 논술 스타일을 확고하게 확립해 놨어. 그게 뭔데? What is that? 자 수학은 원래 본 뒤 대수학과 기하학으로 이루어진 학문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400년 전의 누구? 우리 데카르트님이 이 두 개를 하나로 통합을 시켜버렸어. 왜 왜 왜 대수기하가 고대 피타고라스 때부터 쭉 쭉 내려왔다고 두 개의 독립적인 학문으로 서로 이렇게 좀 융합되기 힘든 채 대수기하가 독립적으로 발전을 해왔는데 우리 데카르트님이 좌표를 저기 파리를 파리의 위치를 표현하고 싶은 그런 욕망에 자다가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 자 저기 천장 구석을 원점으로 하여 길이, 길이로 좌표를 부여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 거니? 자 어떤 점이라는 시각적인 대상이 자 수, 수라는 추상화된 수와 식 문자에 대한 표현으로 추상화가 되었어? 점 들은요. x와 y의 관계식, 방정식으로 추상화가 되었어? 자 이 기하적인 것들이 추상적인 수식 대수가 되었다고 거꾸로 역과정을 생각하면 그러면 대수로 주어졌을 때 이걸 함수식으로 인식해서 그래 그래 비주얼라이즈, 시각화할 수도 있겠지 대수를 기하로 바꿀 수도 있겠지 이게 왔다리, 갓다리가 된 게 그게 데카르트의 업적이고 그게 해석학의 시작이야 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함수에 대한 논리들 여기까지가 Mathematics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대수, 기하 그리고 그 안에서의 활용 그 둘의 Collaboration 전환 능력까지 이거를 우리가 흔히 부르는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의고사 풀 때 해설을 보면 해설지에 보면 문항마다 문항 분류표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 문항 분류의 이 문항은 3번 문항은 5번 문항은 자 수학 연산 능력의 평가 수학 기본 개념의 이해도 평가 또는 어떤 문제들은 수학 내적, 연산, 내적 개념 하다가 수학 외적인 활용 능력의 평가 이런 말 이 문항 분류표에 나와 있는 수학 외적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수학 내적이라는 건 그럼 뭐야? 대수와 기하 그리고 그 둘의 Collaboration 해석 그러면 이거 말고 수학 외적, 수학 내적이 아니라 외적이 뭐야? 우리 연세가 우리 연세랑 여자친구 누구더라? 하여튼 세연이랑 얘네가 맨날 놀아! 얘네들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 얘네들이 어디 여행을 가! 그래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에서 뭔가 시추에이션이, 상황이 주어지고 질문이 던져지는 그런 형태의 문항들 뭐야? 수학 외적인 활용 능력입니다 이 4개의 쿼터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4개의 쿼터별로 정말로 다양하게 정말 변주되어서 나오는데 결국은 이 4개 안에서의 변주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이 4개의 쿼터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되겠네? 이번 수시 문제까지 정말로 한결 같습니다 한결 같습니다 한 번도 거기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 이거는 교과과정 불문 교과과정이 2, 2 수시에서부터 사실 교과과정은 2, 1 수시부터 바뀌었고요 입시 제도가 2, 2 수시부터 바뀌었거든 미기화학 3개 미기화학 3개 중에서 선택을 해서 수능을 본 건 이 2학번들 부터람 고우 근데 그 전에도 똑같았어요 이 연대의 논술 기조는 정말로 한결같아 정말 그건 일관성 있게 우직하게 지금까지 유지되어 있고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카테고리에 맞추어서 우리의 학습도 진행이 되어야 할지인데 그 학습을 도와주는 거 제가 어떤 커리큘럼을 짰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 말씀드리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네 그 다음에 질문들 올라오는 것 중에 또 그런 거가 많아가지고 제가 꼭 말씀은 드릴게요 연대는요 그래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기아가 선택기아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오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기아 내용이 당연히 나오지 미기화학 전범이니까 선택기아 내용 나오지 근데 있잖아 선택기아 자체에 포커싱을 하지는 말아줘 정말로 기아학이라는 그 전체 그 대상 자체가 그게 중요하다 얘들아 그러니까 기아라는 그 지식 선택과목의 지식을 평가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야 선택기아의 지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존의 중학교 고1, 수원까지도 삼각함수에는 기아 많이 나오잖아 수원에 그러면 중학교 기아, 고등학교, 도형의 이동, 도형의 방정식 전과자표, 직방, 원방, 도형의 이동과 수원에 있는 삼각함수까지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기아적인 시추에이션들의 벡터를 활용할 수는 있겠지 2차 곡선의 식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결국 핵심은 여기 중학교 고1, 그 다음에 수원의 삼각함수 여기가 핵심이라는 거 잊지 말아줘 진심으로 정말로 기본 이상 아무것도 하지마 기아에서 수능 4점에 준하는 이런 공부 다 쓰잘데기 없다 다 쓰잘데기 없다 기아 지금 수능에서 공부하는 그런 내용들 정말 쓸모없어 벡터 연산 복잡한 거 안 나와 진심 진심 공간도형도 복잡한 거 안 나와 중학교 공간도형만 하면 돼 그러니까 그거 할 바에 기출문제 파 그리고 내가 제시하는 그 길을 가 또한 확통도 마찬가지야 확통도 수학 외적 활용에 확통이 많이 결부가 됩니다 수학 외적 활용에 당연히 연세랑 세연이랑 놀다가 보면은 뭐 이런 일도 벌어지고 저런 일도 벌어지고 연세로에 2024개의 전등이 켜져 있는데 그거를 한 명씩 자기가 껐다 켰다 해 스위치를 눌러 그런 여러가지 수학 외적 상황이 주어지는데 이거는 결국 확통이랑 제일 강하게 연결이 되지 자 대수에서도 확통이랑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근데 이게 제일 강하게 연결은 돼요 그래서 뭐 이제 확통 열심히 해야 되나 정말 꾸준히 나오네요 선생님 근데 있잖아 이거는 기아랑 똑같아 확통 자체에 주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야 확통 자체의 그 말초적인 계산 능력에 집중하는 거 조건부 확률이 뭐고 중목조합이 뭔지 그 공식 외우는 거 이런 거 하등 쓸모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능의 준하는 수능학습서를 펴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한다 그래 공식을 외우는 기본 중목조합 공식을 외우는 것 정도 조합 순열의 공식이 뭐였더라 요거를 떠올리는 거 정도의 의미는 있을 거야 근데 그 이상은 없어 결국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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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황을 추론해 나가는 그 관찰 다른 말로 귀납추론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능력에 대한 평가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자 어떤 확통의 지식을 그렇게 묻지 않아요 더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 네 개 카테고리의 그 깊이 있는 얘기들은 해줄게 하지만 어 지금 뭐 그런 결론적인 얘기들을 드리면서 되게 좀 폭력적으로 말씀은 드렸어요 결국은 귀납추론이야 이거는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 관찰이 기반에 깔려야 되니까 되게 당연한 거기도 하고요 그 연대의 기조라고 보실 수도 있는 게 귀납추론은 여기 모든 영역에 깔려있는 너무 소중한 사고의 방식이죠 연대는 아무래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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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에 의거한 능력치를 조금 덜 평가하고 싶은 의지가 너무 확연한 거야 얘가 해봤냐 안 해봤냐 어떤 실력이 아닌 거지 해봤니 안 해봤니 기아 공부 해봤니 확통 공부 해봤니 안 해봤니 이거에 의거해서 변별되는 점수를 최소화 시키고 싶어 하는 거야 정말 이 친구가 앞으로 잘 될 공부를 잘 할 정말 잘 학습을 할 수학을 잘 할 수학이라는 게 메서메틱 말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할 때 그 수학 정말 학문을 받아들이는 학문을 진해해 학문을 자기가 스스로 영위해 나가는 그 능력을 평가하고 싶어 하지 해봤냐 안 해봤냐 해본 놈이 점수 잘 받고 안 해본 놈이 점수 못 받는 이런 경험에 의거한 평가를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게 너무 명확해 그래서 정말로 이 친구가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그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능력 자체를 본다 라면 정확하게 연대 논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4개 쿼터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방향 제시 여러분들에게 길을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메가스터디에서 정말 기획을 하시고 촬영을 하시고 그 수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연대 사태에 맞춰서 연대가 정말 사고 많이 쳤죠 이번에 정말 좀 죄인된 심정이 어찌 보면은 야 인하대 아주대 애들 어제까지 정말 야 애들 다 노는데 야 이렇게까지 끝까지 공부하는데 참 내가 참 내가 오히려 미안하고 내가 죄인된 심정이다 라고 애들한테 달래가면서 수업을 하고 그랬는데 야 내가 일주일 더 할 줄 어떻게 알았니 근데 이 일주일 더 하는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겠니 정말 유감 많다 근데 그래서 그래서 이런 수업을 준비해봤어요 자 월화수목금 우리 5일 남았죠 아니 토요일까지 있고 자 일요일이 D-Day야 그죠? 일요일 날 시험을 볼 거야 D-Day 라면 그 전까지 그래 요 월화수목금토를 어떻게 보내고 이 날을 맞을 것이냐 자 12월 8일인가 선생님은 자 일단 대치동 현강에 주목할 겁니다 집중할 겁니다 거기서 월화수목금 정말 내내 강의할 거야 내내 강의하고 그 5일 동안 강의한 걸 토요일 날 아이들이 다질 수 있게 해줄 거지 자 선생님 최초로 선생님 개인적으로 최초로 그리고 아마 이 사이트에서도 최초인 것 같아요 자 현장이랑 동시에 인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른으로서 우리 메가스터디 정말 내가 사랑하는 메가스터디 측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정말 그 책무를 다하겠다라는 마음에 그런 방향성을 가져봤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려봤고요 그래서 현강은 선생님 뭐 대치동에 분당이랑 뭐 이렇게 이제 하루 종일 수업해 하루 종일 수업하는데 가장 메인이 결국은 여기 18시 30분에 여기 저녁 타임이죠 요 라인에 여기 이제 22시죠 이게 학원이 보통 22시에 끝나니까 자 그러면 18시 30분부터 22시까지 근데 이게 월요일뿐만 아니라 이 일주일을 이렇게 진행을 할 거 아니냐 이렇게 22시까지 요 라인이 현강 진행 라인이야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 현강 그대로 이 라이브감 그대로 현장감을 살려서 인강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PD님들이랑 우리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결국 이거를 인코딩도 해야 되고 밤에 작업 많이 해야지 10시에 끝나고 정말 수고 많이 해주시기로 해서 정말 감사드려요 어 요거를 이제 화요일날 그러면 이제 업로딩이 되겠네 업로딩이 되면 여러분들은 이때 이제 그 다음 화요일날 12시에 12시 이후로 오후에 학습을 하면 되겠구나 잠깐만 잠깐만 선생님 이 6시 반부터 어디 자 연대시험 몇 분이야 연대시험 90분입니다 그럼 6시 반부터 90분 동안 시험을 보고 그리고 나서 강의 2시간 한다고 시험을 응시하고 선생님이 정말로 흥분해가지고 말을 못하겠어 선생님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만든 연대만을 위해 제작한 문제지 제공해드릴게요 솔직히 다 못 만들었어 왜 이 결정이 언제 났니 연대가 시험 볼지 내가 알았니 내가 무슨 점쟁이니 몰랐지 나도 그저께 알았단 말이야 오케이 그저께 발표가 나왔거든 그잖아 그래서 아직 못 만들었어 나 근데 진짜 연대만을 위해서 만들게 연대만을 위해서 정말 고품격의 문제들 근데 선생님이 대한민국에서 연대 분석 제일 잘한다고 자 보여드렸잖아요 제일 완벽하게 여러분들한테 그 정수를 그 진술을 가르쳐드릴게요 진짜 아니 진짜로 이 4개에 관련해서 여러분들 파고들면 돼 진짜 선생님 그거 진짜 제일 잘해 믿고 한번 가보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 90분 예상 모의고사 제작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지금 바로 집에 가서 요거부터 만들 거야 해서 5일 내내 자 여러분들이랑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인강인데요 선생님 저는 어디 뭐 딴데 지방 어딘데요 자 이렇게 하루씩 늦으면 좀 마지막에 어떡해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쭉쭉쭉 똑같이 1회차 2회차 3회차 그래서 4회차 그리고 5회차까지 진행을 하겠지 그러면 진행 쭉 하고 나서 자 여기 토요일 여러분들이 마지막 학습하는 것까지 만들어 드릴 겁니다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 업로딩 되고 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학습해 주세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업로딩 되는 건 여기 선생님의 강의 120분이 위주가 될 거 아니냐 그치 선생님이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찍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얘들아 뭐 여기 90분 여기 90분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돼 이거 강제할 수가 없잖아 인강에서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유가 되신다면은 만약에 자기가 이제 처한 상황이 허락한다면 정말 주변에 뭐 진짜 전국에 우리 메가스터디 러셀 지점들이 있어요 러셀 코어 지점들이 있고 자 그 코어 지점들에 직접 가가지고 현장감을 조금이라도 더 느껴 선생님 강의는 전부 전국에서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코어에서 진행이 됩니다 뭐 광주 대구 뭐 전주 뭐 원주 청주 어 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현장감 느낄 수 있으면은 선생님이랑 같이 현장 강의 현강생들이랑 좀 호흡을 같이 하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더 이렇게 피드백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잖아 나한테 시험지를 제출하게 된다면 근데 그거가 지금 쉽지 않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러면 선생님이 자 자자 이렇게 할 거야 선생님이 1회 컨텐츠 1회 컨텐츠 지금 만들고 있다고 아직 다 못 만들었다고 나 그저께 알았다고 자 1회 컨텐츠 지금 따끈따끈하게 정말 이 시의적절하게 완벽하게 만들고 있어 이거 이거 업로딩을 여기 여기 월요일 아침에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월요일 아침에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월요일 아침에 시험을 월요일 아침에 뜬 거를 월요일 오후에 여러분들이 받아보겠지 공부해 시험 봐 90분 제거 스타워치 눌러놓고 보면서 압박감 느끼면서 공부해 그리고 화요일날 선생님이랑 1회차 공부를 하자 그럼 똑같이 여기서 여기 2회 강의 1회 강의랑 뭐가 동시에 여기 업로딩 되는 건 1회 강의가 업로딩이 되겠지 근데 2회 컨텐츠도 업로딩이 되겠지 똑같이 그러면 여기는 1회 학습이라면 여기는 2회 학습인 거고 3회 학습 4회 학습 여기는 5회 학습이겠지 어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 수요일날 뭐가 업로딩 되겠어 2회 강의 3회 컨텐츠 가 업로딩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2회 학습을 여기서 하는 거야 경강생들과 정말 똑같이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의 의지만 있으면 따라올 수 있게 다 만들어놨다고 기획했어 만들어놨다 뻥 미안 아직 만들어야 돼 자 지금 빨리 가서 만들게 고만 선생님 여기서 그만 떠들고 가서 빨리 만들게 여러분들의 합격만을 생각할 거야 지금 내가 있어야 될 곳이 비행기인 줄 알았더니 난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구나 자 여러분들의 합격만 생각할 거라고 나도 아무 생각 안 하기로 했어 진짜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기로 했어 니들도 좀 그렇게 해줘 아무 생각하지 마 아무 생각하지 마 우리 좀 그렇게 하자 우리를 위해 그러면 이렇게 컨트롤 CV를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목요일날은 그러면 3회 강의랑 4회 컨텐츠가 업로딩 되겠죠 여기는 4회 강의 5회 컨텐츠가 업로딩이 되겠지 그럼 여기는 5회 학습을 하면 되겠지 오케이 여기 4회 강의 5회 컨텐츠 마지막 토요일날 아침에는요 그러면 5회 강의가 업로딩이 되겠죠 오케이 어떻게 선생님이 지금 기획을 짰는지 우리 메가스터디에 정말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이랑 정말 협의 많이 해가지고 어제 오늘 정말 정말 고민 많았다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하는 길이 뭘까 정말 고민 고민 해봤는데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드린다 라는 느낌은 좀 들겠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회사 측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만들어봤고요 계획을 여러분들 한번 믿고 끝까지 선생님도 여러분들을 믿을 테니 자 우리 서로 믿고 연대만을 생각하며 일주일 멋있게 우리 필승 전승 압승을 외치면서 자 다시 만날 그날까지 그렇게 공부에 올인해보는 그런 시간 만들어봅시다 아니야 다른 생각하지 말자 우리 정말로 그냥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그런 일주일을 만들어드릴 테니 길을 제시할 테니 그대로 따라와만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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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